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승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20학년도 9월 모평 나영 12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자,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마이너스 1의 제곱의 값을 계산하시오라고 돼있죠. 자, 여러분들 얘는 풀이 방법이 총 크게 뭐 두 가지, 두 가지 정도 보이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뭐냐면 아, 뭐 무식한 건 아니고 뭐랄까 성실하게 푸는 거지. 성실하게 그냥 이 시그마 값 계산, 이 시그마 값을 계산을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얘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합치기에는 끝점이 다르기 때문에 합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성실하게 이 k 플러스 1 제곱, k 마이너스 1 제곱 전개하신 다음에 시그마 값을 계산을 하셔서 두 개를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렇게 풀려고 했더니 풀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 어때요? 너무 많죠, 시그마 계산이. 그러니까 선생님은 조금 다르게 한번 가볼게. 얘가요, 한 번에 못 합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? 얘의 끝점은 9인데요. 얘 뒤에 있는 녀석의 끝지점은 10이잖아요. 그러니까 못 합친 거잖아. 그래서 앞에 있는 녀석을요,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를 10까지로 바꿔버릴 거야. 뭐라고?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녀석을요, 바꿀 거라고.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해요. 선생님, 이거 우리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? 바꾸면 안 되죠, 당연히. 그러니까 빼줘야 될 거야. 뭐를? 잘 봐. 얘는 아홉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였는데 얘는 열 번째 항도 더해버리잖아. 그러니까 원래는 열 번째는 있는 거예요, 없는 거예요? 없는 거죠. 그러니까 10을 대입한 11의 제곱을 빼버리자는 거죠.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같은 거 맞습니까? 같은 거 맞겠죠? 그럼 이제 문제 끝났네요. 자, 우린 여기 뒤에 누가 붙어 있어요?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k 마이너스 1 제곱이 붙어 있죠? 한 번에 갈게. 한 번에 하나로 합쳐지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방금 만든 k 플러스 1의 제곱이 올 거고요. 원래 기존에 있었던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들어올 수 있겠죠. 그 뒤에 누가 있어야 돼? 11의 제곱이니까. 121이 들어오면 되겠네. 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. 전개, k 제곱, k 제곱 날아가고. 2k 마이너스 2k 빼니까 4k. 1, 1 날아가니까 얘 뭐가 돼? 그냥 4k가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. 플러스 마이너스 121. 121.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끝이에요? 얘 값만 계산하시면 끝나는 거죠? 계산합시다. 4 곱하기 2분의 n, n 플러스 1 마이너스 121이 될 거고 2랑 4 약분이 하니까 2가 되겠네요. 20 곱하기 11이니까 얼마? 220. 220 마이너스 121이니까. 정답은 얼마? 99가 정답이 되는 거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문제 그냥 따로 계산하셔도 됩니다. 다만 전개하고 전개하고 계산을 하셔야죠. 그냥 무작정 두 개를 합칠 수는 없다고. 왜? 끝 지점이 다르니까. 선생님은 그 전개하고 시그마 6개 계산하기 너무 짜증나서 어떻게 한 거야? 얘를 하나로 합쳐서 접근을 했죠. 특히나 이런 거 있잖아요. 진짜 많이 사용합니다. 여러분들. 9번째까지인데 10번째까지의 합으로 바꾸는 거. 10번째까지인데 9번째까지의 합으로 바꿔버리는 거. 진짜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 할 줄 아셔야 돼요. 그냥 계산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는 거 연습 좀 재발해야 돼. 꼭 이렇게 한 번씩은 해봐야 된다고. 오케이?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시그마를 하나로 합쳐서 계산을 해줬네요. 정답은 99가 정답이 되겠죠. 감사합니다.